자 오늘의 컨텐츠 철권 최초 테켄 갓 오메가 찍어보기 안 나오면 대가리 받고 일하러 가자 테켄 오메가 야 이거 뭐야 철권 최초 오메가 찍어버리기 여러분들 일본은 벌써 시즌4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일본은 시즌4가 나와버렸어요 아이고 한국은 조금 한 5일 뒤에 시차적응 때문에 5일 뒤에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아 제가 먼저 테켄 갓 오메가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형님들 아이고 테켄 갓 오메가 찍어버리기 뜯 떼 떼 떼떼떼 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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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메가 먼저 찍어버렸네요 여러분들 아 데뷔진은 반시계에 약해가지고 근데 반시계를 대놓고 치자니 초풍이 무서워서 이거 봐 이거 반시계에 피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반시계에 제가 생각없이 치잖아요? 그럼 초풍에 맞아 이게 이거 봐봐 풍진도 맞잖아요 반시계 치면은 초풍 빼고는 다 피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이지가 걸리는 것 같아요 데뷔진한테 반시계를 치자니 초풍이 있으니까 앉아버리네 뭐야 이거 거기인가? 아 실수 리즈군 오케 알았노? 나이스 리즈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